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숫계입니다 70번치고 17번 숫계입니다 숫계의 괴사 단사 할 생각인데 이 숫계는 따를 수, 숫계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따를 숫자인데 이 따를 숫자인데 따르다 이 말인데 이 따를 숫자가 첫번째가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따르다 두번째는 성인을 따르다 세번째는 진리를 따르다 이런 식의 개념이 존재하셨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가 왜 나오게 됐냐면 대역계는 사람이 하늘에 불을 깨우치니까 이건 진리를 깨우친 거죠 그게 가장 큰 소위가 된다는 게 사람이 소위 중에 가장 큰 소위는 깨달음, 진리니까 그걸 깨달음이 최고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늘 위에 있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 진리 그걸 깨닫는 거죠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되면 자연적인 뭐냐면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큰 산 아래, 큰 땅 속에 산이 있듯이 자기 자신은 깨달음이란 큰 세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산 속에 산이 묻히듯이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은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음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갖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기 산 아래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겸은 겸손한다, 겸은 겸손한 거라 자기를 낮추면서 남들이 이렇게 배려해주며 키워주고 도와주는 게 바로 겸계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서 큰 깨달음을 통해서 만물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니까 자연적인 게 뭐냐 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쁠의 짝, 기쁠의 짝 그 기쁠의 짝이 어떻게 오느냐 여기 땅인데 땅 위에 우울해가 소소하려는데 이 땅 위에 우울해가 소소하는 것은 뭐냐 하면 봄 같아요 봄, 봄춘자 봄 봄이 되면 은 땅에서 지금 현재 보다는 은 땅에서 이 펄이가 돋아나서 연두 빛이 막 돋아나고 그 다음에 꽃이 막 피어나고 세상이 확 바뀌어진 거죠 그 바뀌어지는 모습이 뭐냐 하면 기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 땅에 꽃이 피고 나뭇이 부는 그 모습이 기쁨의 모습이라는 기쁨 그러니까 겸손으로서 얻게 되는 그러한 내적 희열이 바로 여기까지 된 거죠 기쁨이 된 거죠 그 기쁨에 걔가 가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가 있냐면은 이 하깨가 우울해 징깨고 징깨 움직거리고 상깨의 태기인데 그러니까 이 징깨가 연못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연못 속으로 그러면서 따로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징깨 땅 위에 올라왔다가 다시 땅 속이 아니라 연못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양귀의 움직거리는 양귀가 이 연못 속으로 다니니까 이 연못이 있다면 이 못이 있다면 이 못 속에 우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로 말하면 가을이 가까운 거죠 추후에 가을이 되니까 기온이 다시 아름다운 내려가는 거죠 그래야 되면 이 모든 현상들이 다시 변화의 흐름을 따라서 돌아가는 현상이 되는 거죠 올라갔던 기온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변화죠 변화 그래서 그 변화는 뭐냐면 진리가 변하듯이 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초내에서 초로 변하듯이 변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자기가 이 양귀가 그 아래로 이거는 아니지만 이게 소녀예요 소녀고 이건 장남이에요 장남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이 우레가 땅 속으로 되니까 연못 속으로 되니까 이것도 자기가 낮추는 거죠 양귀가 이거는 음이거든요 하나의 음이 두 개의 양이 이렇게 하면 음계고 이건 음의 계고 개수를 봐도 하나 둘 셋 넷 개 되고 그리고 하나의 양이 두 음을 그리면 이 양이죠 개수를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고 양인데 그러니까 양이 다시 말해서 장남이 또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가 집안에 제일 많은 남자가 그 어린 동생한테 내려가는 거고 또 젊은 여인한테 남자가 자기 제일 나이 많은 남자를 낮추는 거니까 이건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니까 자연지 사람들이 자꾸 따르게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는 거죠 마치 소녀가 오빠를 따르고 하듯이 따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따르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이 장남이 다시 말해서 태갈에 우울이 내려간 것은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성인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내려간 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 숙제라는 것은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어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진리를 깨달고 겸손하고 기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깨달은 상황 가지고 자꾸 낮춰내고 낮춰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따라오게 되고 자기는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또 자기는 성인을 따라가야 되니까 서로서로 따른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따르고 나는 진리를 따르면 성인을 따른 거니까 그러한 이 따름의 세계가 존재하는 거지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 목다 할 얘기지만도 그래서 이게 자기를 낮춰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요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상견에 향할 양자거든 어둠을 했다니까 어둠을 향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서 잔치연자가 실시하니까 잔치는 가서 아주 즐겁게 즐겁게 쉬고 있는 상이라는 거지 바로 이게 향할 양자거든 어둠을 했자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잔치연자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이 이 예거 같고 이게 뭐야 그 뭐야 숙계가 갖고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둠 속으로 편안하게 쉰다는 건 뭐냐면 이게 택 아래에서 우울이가 들어가는 상황과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자기를 확 낮춰서 자기 내면 속으로 어둠의 세계니까 자기 내면 속으로 올라가서 진리를 갖다가 바라보는 그러한 따름이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그 괴살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도 역시 의미하는 거고 갑자기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터득해서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속에 내장 진리와 하나로 되어가는 그런 상황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계의 전입니다 수는 석계의 예필 띄우고 유수라 석계를 기뻐하면 좋아하면 기뻐하면 반드시 따름이 있어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바깥 세상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기뻐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깥을 바라보면서 바깥에 있는 현상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대상은 당연히 나를 따를 거 아니에요 사람도 나를 따를 거고 내가 좋아하는 진리 같으면 교회 같으면 교회도 나를 따를 거고 내가 교회를 좋아하면 교회도 나를 따를 거고 똑같죠 내가 절에 가면 절도를 따른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수라 그래서 숙계로서 받은 것이라 받을 숫자 부 띄우고 예열지다 열려지 띄우고 저는 기쁠 열 기쁠 예자죠 기뻐하고 즐기는 도는 이렇게 되고 기뻐하고 즐기는 도라는 것은 물 띄우고 소수라 만물들이 다 따르는 바야 내가 이 꽃을 좋아해가 기뻐 따르면서 아름답게 가꾸면 꽃도 나를 따를 거고 또 반려견 같은 것도 내가 아름답게 기뻐해가 좋아할 것 같으면 그 반려견도 당연히 나를 따를 것이고 진리도 내가 좋아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그 진리도 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열지 도는 물 소수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따른다는 겁니다 바로 만물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 띄우고 소위 띄우고 차이라 그래서 숙계가 옛계담이 되는 까닭이라 윗계 띄우고 태상 띄우고 진하니 궤뎀이 태상 그 다음에 진하야 태상과 진하니 태 띄우고 위열하고 태깨는 태깨는 기뻐하는 것이 상의 열의 상이 있어요 이렇게 기뻘열입니다 그 다음에 진깨는 떨칠 진 우울해진다 이거는 움직거리는 게 있어 움직거리는 거 그래서 이 상은 뭐냐면 이 옛계는 열이 띄우고 동하고 동이 띄우고 열이 개 띄우고 수지 띄우고 그렇죠 사람이 극복해서 움직거리고 뭔가를 기뻐해서 움직거리고 또 움직거리에서 또한 기뻐하는 것은 모두가 예의 뜻이야 따른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일단은 기뻐했어야만 행동이 옮겨질 거고 행동이 옮겨진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게 때문에 옮길 거 아니야 금원적으로 나의 행동의 근거는 전부 다 기뻐하는 뜻인 거야 따른 뜻인 거야 따른 뜻이 좋아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예의 뜻이 있어 다 따른 뜻인 것이라 그래서 여는 수인자이라 여는 사람을 잘 따른 자야 옛날식 상보니까 뭐 그러니까 부창부수란 말인데 이게 바로 옛날에 그건 너무 알지 요즘은 여자가 가정도 많으신다니까 그렇지만 이 띄우고 소녀 띄우고 종 띄우고 장남은 수지 띄우고 이라 소녀로서 이게 소녀거든 제일 위에서 내 꿈이 소녀로서 장남 아래 장남이니까 아래 장남 장남을 따른 것은 즉 여인이 조연이가 장남을 따른 것은 수지 이라 그게 바로 따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개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대개 나이 많은 연상의 남자하고 연아의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이게 일반적 예라는 거죠 뭐 요즘 시도 또 다르지만 그런 시케념을 통하는 거지 바로 그게 따른다는 거죠 우진 띄우고 위 랴고 태 띄우고 위 태가니 지인은 또 우레가 되고 막 떨치고 우르릉 떨치는 게 되고 또 태는 택이 돼 역시 연못이야 태는 연못이 돼 연못이 태는 택이 돼 태는 택이 돼 래지는 띄우고 택 중에 연못 가운데에 우울해가 떨치면 이때 떨치를 진짜로 해야 됩니다 래지는 그때 진짜는 연못 가운데 우울해가 우르릉 떨치면 택수 띄우고 이동은 그러니까 연못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연못이 있는데 가운데에서 뭔가 우울해가 딱 울리니까 연못이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연못이 따라 움직이는 건 바로 이게 연못에서 이렇게 파장이 물결이 물결이 막 흔들린 거 뭐냐면 햇살이 보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상이란 게 바로 예지상이란 게 바람이 불어서 기뻐하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원래 이 택개는 택개는 뭐냐면 택은 뭐냐면 이 물속에 연못 속에 물음인데 음 속에 양이 두 개가 잠겨 있거든 바로 물속에 물속에 음임이나 물속에 양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하늘이 들어와 있는 거지 바로 이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물결이 치면 더욱 더 예쁘니까 즐거움이 된다 기쁨이 되고 그렇다 하시거든 그래서 우위 띄우고 괴변 띄우고 언제 하면 또 괴변으로서 말한다면 건지 띄우고 상위 내거 띄우고 곤지 띄우고 하고 금괴의 이 금괴 있던 상위 상위 내려와서 이 지인께 알아온 거죠 공괴 이게 원래 공괴인데 공괴에서 음이 빠지고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공괴니까 이게 건에 있던 게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죠 또 반대로 곤지 띄우고 초 왕거 띄우고 근지 띄우고 살아 이 공괴에 있던 이 음이 또 가가지고 이 금괴는 우위가 아닌 거야 바뀌어졌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가 자리바꿈한 거죠 금괴와 공괴의 금괴 상과 공괴 하가서 자리바꿈한 거죠 그 자리바꿈 해가지고 그 상이 어떤 뜻이냐면 그 자리바꿈한 게 양래 띄우고 하어 띄우고 음하니 양이 우에서 양이 우에서 내려와가지고 와서 음의 아래에 있고 음의 아래에 있고 두 음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으니 이거는 이 양 띄우고 하음이 우 양으로서 음에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음에게 아래하면 즉 자기를 낮추는 거죠 양으로서 음에게 낮추면 그러면 음필 띄우고 열수니 위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라 음은 반드시 기뻐서 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수지의 이라 이 기절은 이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다 왜냐면 이 건이라는 것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 건기 제일 위에 있는 건 제일 높은 기인데 제일 높은 건기의 효가 이 건기 제일 아래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를 낮춘다는 건데 그러면 이 건이 갖고 있는 마음은 굉장히 따뜻함에서 편안함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사나 세상사도 원래 가장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뭐냐면 제일 못난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고 받침을 해주면 그 조직이나 가정이 다 행복한 거죠 가정에도 남자가 얻기 힘주는 것보다 이게 계산하면 가장 밑받아져서 애들보다도 정말 더 밑받아져서 따뜻하게 어머니 마음 원래 여인이 마음이니까 원래 그는 여인이니까 여인의 마음 그 자리에서 행동하게 된다면 이거는 그 가정이 기쁨을 가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잖아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자연지 이게 다 따라오는 거죠 기쁘게 따라오는 거예요 열 수 그러니까 기쁘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심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따른다는 뜻이 된 거예요 범 띄우고 성께 띄우고 기치 띄우고 이체제 띄우고 이하고 무로 괴를 이름에 두 차의 뜻을 취했고 바로 방금 밑설명한 대로 건군에 왔다 갔다 이 뜻을 취했고 또 우치 띄우고 효이자는 또한 앞으로 가면서 육효 육효의 뜻을 취함이 있으며 부유 띄우고 갱치 띄우고 다시 갱자 갱치 띄우고 괴변지 띄우고 이안이 그리고 다시 또 이 괴의 변화에 뜻을 취한 것도 있으니 그러면 여 띄우고 수지 띄우고 취이 그러면 수가 뜻을 취함이 취한 같은 것은 우이 띄우고 상시해라 더욱더 상세하게 갖춰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야로 가지고 보라고 하면 이 숫괴를 이런 변화의 틀로서 바라보게 되면 자꾸 점점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숫괴 들어볼게요 그래서 숫괴는 택중에 택중에 이게 택중에 우려에 있어 연못 속에 우려인 거죠 연못 속에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라 이게 숫자 그런데 숫은 이 연못이란 음인데 음계인데 음 속에 강력한 양이 딱 내려가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그 양음의 모든 입장을 도와주고 음의 기온을 따라가 주는 거지 상의 기온을 따라가 주니까 자연지 전체가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의 이 숫은 숫은 그러니까 큰 대장통이에요 어떤 문자나 크게 형통한다는 것은 크게 형통한 이유가 뭐냐면 이 괴상이 음 속에 양이 내려가서 이 전체의 음이 갖고 있는 기온을 따르면서 받쳐주니까 이 음도 양을 따르게 되는 거죠 먼저 이 양이 내려간 것은 이 음계 속에 양이 내려간 것은 음의 뜻을 따라서 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지 음도 양을 따르는 거죠 서로 서로가 따르게 되는 거죠 양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검계가 있던 양이 내려가 가지고 음을 내려가고 음계가 있던 금이 올라가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다른 형상이 되니까 이 숫계는 크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정하면 이의롭다는데 이게 이의라는 건데 왜 정하는 것이 이의롭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따라가는데 사람이 부정 부정한 것도 따라가서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좀 편의시하지만 남의 어떤 남에게 훔치러 가죠 자동차 뭐 그렇게 하는데 남에게 훔치러 가는데 이 집안에서 사람이 여인이 야 뭐 우리 훔치러 가자 그러는데 어 그래 내가 따라서 훔치지 그러면 따라가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면 그래서 정자되어간 거예요 정자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따르는데 근본은 바른 데서 따라야 부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숫계에서 숫계는 제일 중요한 게 계속 나오는데 부정이에요 부정 사람이 따르는 것은 서로가 좋아서 따르는데 기쁘고 겸손하고 기쁘고 따르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정을 따르기가 쉽기 때문에 이 숫계에서는 계속 부정을 따르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해요 서로 뒤에 선명이 나오는데 서로가 서로 따르는데 이 부정의 문제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함이 이로움이라 그래서 허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을 따라야만이 이롭고 허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전을 한번 대가 볼게요 수제지 띄우고 도 431쪽에 수제지 띄우고 도 가이띄우고 치이띄우고 대행해라 이 따른다는 숫계의 도는 치는 이를 칠자입니다 크게 형통하면 이럴 수 있어요 크게 형통할 수 있어요 군자지 띄우고 도 군자의 도가 위중 띄우고 소수 이게 첫 번째고 여기 띄우고 수인 두 번째고 급 띄우고 임사 띄우고 택 띄우고 소수 이게 세 번째 그리고 개수야라 여기까지요 세 가지가 다 쓰여있듯이란 거죠 군자의 도는 이 숫계약군 군자의 도는 저것도 위소니까 위소는 뭐라 그러지 위소 피동이라고 했죠 피동 위소는 위소 피동 그러니까 무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거죠 내가 따른 것이 아니다 피동이니까 무사람들이 나를 따라 두 번째는 여기서 여자와 급자가 나오죠 여자와 급자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진 거고 명사구와 명사구를 이어진 겁니다 여자 여 여기 클 때 여자 그건 앞에 명사구와 뒤에 기 여 기수 어인 기수 어인 더 정확하려면 여 띄우고 기수 어인 하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 연결되겠네 여 띄우고 기수 어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남들이 나기를 따라 내가 남들 따는 거죠 첫 번째는 남들이 나를 따르지만 두 번째는 기 수 어인 내가 남들을 따른 거예요 두 번째가 급도 명사구와 그리고 임사 일의 임에서는 수 따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 요게 중요한 게 또 그게 아까 지만도 이거는 이 진리를 알아야 진리 진리를 알아야죠 내가 어떤 일에 딱 입었을 때는 진짜 그것이 참된 진리라 할까 선택을 따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따르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도 띄우고 기도면 그래서 수가 이 따른다는 것이 그 도를 얻게 되면 즉 띄우고 가위 띄우고 치 띄우고 대행이라 그래서 큰 형통함을 줄 수 있다 범 띄우고 임군지 띄우고 종성과 무릎 나라 임금이 선을 따른 것과 신하지 띄우고 복면과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받던 것과 이것도 세 가지요 학자지 띄우고 사위는 학자들이 끊임없이 으로 옮겨가는 공부죠 옮길 사자 오를 읽자니까 끊임없이 으로 옮겨가는 공부에는 임사 이 띄우고 종장이 개 띄우고 수이라 이래 임했을 때 끊임없이 좋은 점 장점이죠 장은 이때 장은 좋은 점 장점 좋은 점 장점을 따르는 것이 모두가 수야 그냥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가 그냥 따르면 안 되고 꼭 분별해서 좋은 점 장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수의 지지 띄우고 돈은 수의 돈은 이 띄우고 제어 띄우고 정정이니 그 이롬이 곡고 발음이 있으니 이때 고졸정에서 상관없이 없지 싶어요 이 발정자 고졸정 다 되니까 곡고 발음이 있으니 수둑 띄우고 기정 띄우고 연우 능 띄우고 대형이 띄우고 무구여 따름이 그 발음을 얻은 연우해 그래요 능 대형 크게 형통해서 무구 허물이 없는 것이고 실기 띄우고 정적 띄우고 유기니 그런데 그 따름이 그 따름이 거기 있잖아 그 따름이죠 거기 발음을 잃으면 발음을 잃으면 유구 허물이 있게 돼 그럼 허물이 있게 돼서 했으니 기능 띄우고 형로가 어찌 형통하인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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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본의는 효림승님 특별히 말씀하신 건데 수는 종료나 다른 것이야 수는 다른 것이야 이 띄우고 괴변 띄우고 언제면 괴의 변화로서 말하면 본자 띄우고 공개 띄우고 구례 띄우고 거차고 두번째 우자 띄우고 서합 띄우고 구례 띄우고 위오요 또 세번째 이자 띄우고 위자 띄우고 내자는 경차 띄우고 이별하니 개 띄우고 강래 띄우고 수유지 띄우고 이요 자 요거까지인데 개 띄우고 나면 본래 곰계로부터 이 곰계데 곰계로부터 구가 와가지고 곰계부터 구가 와가지고 초예크 아니에요 요거죠 곰계에서는 구가 구이가 내려와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숙여야 되는 거죠 또 여기 바뀌어지는 거죠 두번째는 서학계, 서학계로부터 구가 와가지고 오에게 서학계는 요거보다 요학계 서학계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상륙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다리를 바꾸는 거죠 상륙이 그럼 또 요것도 숙여야 되는 거죠 요거 두 개의 다리를 바꾸는 거죠 그럼 세번째 세 번째는 미제는 미제는 미제로부터 와서는 요거 두 개의 다리를 바꾸는 거예요 요거 요게 변했고 요게 변했고 요게 변했고 두 개 다 변한 거죠 미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한 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곰이나 서학계나 미제 자체가 갖고 있는 곤란한 상태도 이러한 양료가 어떻게 변했냐에 따라서 이 형통할 수 있는, 수의 형통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계라도 이런 주역을 배우는 것은 그 변화에서 응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이 기미를 얻고 시중을 얻는다 이게 바로 기미면서 시중이거든요 기미면서 이거는 시중인데 기미면서 시중을 하니까 이 주역을 통해서 이 삶의 무한한 현상을 갖다가 끊임없이 변화로서 바라보로서는 해안을 얻는 것이 바로 주역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곰계나 서학계나 미제계에서도 이렇게 숙계로 변할 수 있는 변화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회보는 거죠 기회보는 전부 다 그러니까 서학계부터 미래계로부터 와서는 겸차이변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변해서 겸해서 이 두 가지가 겸해서 이것이 겸해서 겸해서 이 두 가지가 변했으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강이 와서 율을 따르는 뜻이야 강이 강이와 율을 따르는 거야 강이 전부 다 내려가서 강이 좀 내려가서 율을 따르는 거죠 일단 이 강이 내려가서 또 율을 따르고 이것도 강이 내려가서 율을 따르고 이건 두 개 똑같이 강이 내려가서 율을 따르는 거죠 이 아래 내려가니까 그런 상이 바로 이 각국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을 벗겨있다는 단에 432쪽에 단을 수는 강래이 띄우고 하위하고 동이 띄우고 열이 있으니 숫개는 강이 와서 이 하개는 강이예요 강 이 지인께는 강이예요 강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육개는 이거는 음인데 택개는 음인데 음 아래로 내려가서 그런데 그것이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아래에서 동아 움직거리면 위에서 기뻐하니까 호흡이 잘 맞으니까 서로가 잘 따르는 거죠 강이 하심에서 음 아래로 내려가고 음이 올라가는데 서로가 호흡이 잘 맞으니까 뭐냐면 이 강이 움직거리면 위에서 더불어 기뻐하면서 둘이 아주 호흡이 잘 맞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따로 숫자에 따른다는 거죠 서로가 호흡이 잘 맞고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과를 보면 그래서 대형이라 크게 형통하다는 거예요 크게 형통하다는 것은 상하가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크게 형통하는 거예요 바로 크게 형통하여 정하여 발라서 즉 따름이 바르게 되었어요 부정하여 정하여 발라서 무관에 허물이 없으니 이 띄우고 천하 띄우고 숫자하니 천하는 바로 떼로서 따른다는데 이 떼시자가 떼시자가 하는 것이 떼시자는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에 따라서 상황 이 주역에서는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시중이라고 했잖아요 시중 떼에 맞는 거예요 시중은 떼에 맞는 거거든요 떼에 맞는 거 이 개념도 그냥 막 따른 것이 상황 상황에 딱 맞을 때 따른 것이 최고라는 건데 그래야만이 크게 형통할 수 있죠 크게 형통하는 것은 그 상황 상황에 딱 맞을 때 천하가 숫이 딱 상황에만큼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 나왔던 게 그냥 넘어갔겠죠 요거는 넘어갔고 그 다음에 433쪽에 자 수시지 띄우고 이 베이저라 앞에 서면 안 돼 이 숫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시중이라는 건데 시중 시중 이 시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이라는 거예요 아까 김이 있었지만 이 기자가 통하는 거니까 이게 김인데 그러니까 때시자 이 시자는 지워버리네 아 연애시 이 때시자는 것은 그 흐름의 상황인데 그 흐름의 상황 그 흐름의 상황인데 그 흐름의 상황에 딱 맞게 따라가는 게 숫에 숫이에요 그 변에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뭐 열매가 가듯이 그 상황 상황마다 딱 맞게 따라가는 그 숫게의 그 뜻이 이 숫게가 갖고는 숫시의 뜻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크다는 거야 이건 저는 한번 볼게요 군자지 띄우고 도 숫시 띄우고 이동하냐 그렇죠 군자의 도란 군자가 살아가는 길이란 건 뭐냐면 숫시 그 때를 딱 맞게끔 따라가 가지고 그래서 행동하는 게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 딱 맞게끔 자기 행동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띄우고 적변하여 그 행동이 육자는 마땅하잖아요 마땅함을 따라 가지고 마땅함을 따르기 위해서는 시중이 돼야 시중 마땅함을 따르기 시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마땅하여야 되니까 상황에 맞게 그래서 적변 그 변화에 딱딱 맞아야 돼 적자는 맞을적자 변화에 딱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불가 띄우고 위띄우고 요전이니 요 전요니 전요는 뭐냐면 법전자 요기나 요자니까 어떤 일정한 법칙을 말해요 법칙 딱 불변하는 법칙이 전요예요 전요 법전 같으시 그래서 이거는 번요가 될 수가 없어 왜 근데 이 시중이란 것은 변화 속에서 맞아야 되는데 이 전요는 딱 불변하는 어떤 진리인데 이 진리에 딱 고착화되면은 수시가 안 된다는 게 수시가 때에 맞게끔 그 상황마다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문장이 뭐냐면 노후자의 척기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명감형 비상면이 아니라 도란 것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란 것은 끝남없이 변해가는 가운데 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착화된 시야에서는 수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시 끝내는 없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인간이 옷을 바꿔 입고 그 다음에 집 살림살을 다르듯이 어떤 변화마다 다 그 상황에 맞게 하는 수시를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절대 불변에는 전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띄우고 조도지 띄우고 심하여 피자는 어떻게 봐나 비 띄우고 조도지 심하여 직이 띄우고 능권자면 불능 띄우고 여 띄우고 어차야라 그런데 여기서 직이 능권자까지가 피가 받아요 이런 다가 아니면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수시를 할 수 있는 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도 도에 나가는 그 마음이 깊어 가지고 나갈 줬잖아 도를 향하는 그 마음이 깊어 가지고 아주 깊어서 기미를 알고 기미나고 기미 기미를 알고 그래서 능권 권은 저울대 권자입니다 이 저울대라는 것은 이래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이 저울대 물건을 다 놓으면 물건마다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그 물건의 무게에 따라서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권이에요 권도 이게 권도라 그래요 권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권이에요 저울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상황 그러니까 기미를 알아 가지고 그 상황마다 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이 말이죠 최상 변화를 눈을 볼 수 있는 희한이 늘리는 자가 아니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릉여처럼 이러한 숙계의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 숙계의 수시의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띄우고 찬지 띄우고 왈 그러므로 그것을 참여 그러한 경지 숙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희한을 가진 사람의 행동 그것을 참여해 말하기를 수시지 띄우고 이 띄우고 돼지 그것이 바로 때를 따른다는 뜻이 크구나 했다는 거예요 또 범 띄우고 찬지자는 그리고 또 참여한 것은 욕인 띄우고 직이 띄우고 이지 띄우고 대하여 와이 띄우고 식지라 여긴 사람들의 몸을 하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숙계의 뜻의 큼을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숙계의 뜻의 이 숙계의 뜻의 큼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완매해서 이 완자는 아주 살펴보면 완매하는 거죠 완성하는 거죠 완매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거야 무엇이 수시지가 크다는 이 말 속에서 이게 도심 무심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걸 읽을 것이 아니라 요거 아래 마지막 하고 씌웠다가 해야 되는 게 시간적으로 와서 차 앞에 전구 앞에 차 찬 띄우고 수시지 띄우고 이 띄우고 이 띄우고 되는 이 때를 따른다는 뜻이 크다고 참여한 것은 여 띄우고 예 등 띄우고 제 께 띄우고 부동하니 예 께에도 나왔거든요 소시 나왔거든 자 예 께 등등의 여러 궤와 더불어서는 더불어졌다 여는 더불어서는 부동 같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께는 시여 띄우고 이 띄우고 시 띄우고 양사라 다른 궤에서는 이게 시 소시라고 했을 때 또 시 이 이때는 시 라는 뜻과 그 다음에 수 라는 뜻 두 개가 다르다는 거야 두 개를 했다 시 이 수시 또 시 그때 이때 떼시자를 썼을 때는 그 떼시자는 께에 붙여서 혈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봐야 된다 두 개로 그 차이겠다는 거죠 해석할 때 앞으로 계속 나오죠 앞에 나왔지만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 숫개의 반전까지 한 그 중에 뭐냐면 이 숫개는 이 서로가 서로 따는 건데 이 께 자체가 서로가 서로 따는 건데 그 따르다는 것은 크게 형통한데 그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 반려야만이 이롭다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래야 허물이 없다 그렇게 하고 단에서는 이 따른다는 것은 강이 우에서 내려와서 이 내려온 거지 강이 우에서 내려오고 유 아래에 내려가고 또 아래에서 움직거리며 우에서 기뻐하는 것이 수이야 그러니까 숫개는 상가가 서로 소통이 잘 돼 가지고 기쁘면서 움직거려야 된다는 거야 상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게 형통하게 해서 발음을 유한다는 것은 천하도 전부 다 이렇게 때에 맞게끔 따르기 때문에 이 숫개상이라는 거예요 천하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천하가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도 바로 숫이 때를 따라서 이 변화가 있다 전부 다 사람, 살해, 살해가 그래서 이 뜻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바로 때를 따른다는 이 뜻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숫이로서 이 난다는 따르면서 있는 거예요 이 숫개가 가장 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꼭 발라야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그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내가 다시